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콘치님 또 봐요 어? 또 오네요 반가워요 반가와반가 딩긋 오케이 어 이거 배치 몇 점 나오려고 구마가 만나냐? 그죠? 몇 점 몇.. 몇 승 몇 패에요? 저 1승 0패인데 아직 와.. 몇 점 몇 점 받으려고 이분 전판 좀 많이 섭취했더니 갑자기 잘 닿으네 심지어 배치가 두 분이시네 못하진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부캡입니까? 저건 부캐에요 본캐도 4200점 밖에 안되서 이거 부캐로 날아다니지겠구만 네 부캐 잘 나오면 부캐 키워야겠네 하하하하하하 갑시다 여러분들 예이 고고 아우 고고우 고고우 오케이 다 덮었고요 파라 있네 파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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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호그 와 이거 잡을게 없는데? 파라 잡을게 없어요 음 파라 파라 제가 제가 견제할게 할 수 있어요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솔져 떨고 올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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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빨리와요 네네네네 나 그래 방백 없어 나 방백 없어 나 방백 없어 호그 끌어봐 아야 지금 파라가 시야 밖이라서 뭘 끌 수 있는 것도 없어 애들이 다 밖에 있어요 뒤에 뒤에 얘들아 호그 뒤에 호그야 뒤에 솔져 있잖아 호그야 뒤에 솔져 아이고 솔져 오른쪽에 있었어? 솔져 어딨는데? 솔져 정글 오른쪽에 있었어요 호그 만피 호그 다운 야 호그 터진다 야 호그 터진다 야 들어와 들어와 솔져클 솔져클 솔져 바운 나이스 아이고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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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더 걸렸는데 아아 제가 봤어야 되는건데 사레나 피 사레나 피 나이스 팔아 오케이 팔았다 메레쉽 메레쉽 좋아 살려줘 잠전 잠전 오케이 굿샷 굿샷 야 진짜 잡아 호그 궁극 아 뭐야 어디서 이 ㅆ이야 오른쪽 솔져 앰마어레 죽을먹고 죽을뻔했네 참석합니다 참석 존나 참석 이거 재밌겠어 아이고 강타 너무 빨랐다 너무 늦었다 군쟁이님 잘하셨는데 수업 많이 힘드지 않아요? 이거는 바꾸는게 좋겠죠? 야타 야타 잘하시지 않나? 야타 잘하시지 않나? 예이 제가 야타할게요 나이스 팔아다운 이거 뒤지면 아 아니다 뒤지면 바꾸는게 낫겠네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제 초월차니고 응 으응 어 정문에 쏠져요 나이스샷 나이스 나이스 아우 굿샷 굿샷 파라가 누구합니다 파라 이리로 오게 파라올거에요 파라올거에요 파라 뜬다 꼭 이번에 그 호그주세요 파라다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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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만사 빠졌고요 솔저 부조와 솔저 부조와 겐지 덧 겐지 덧 오케이 솔저 개피 자리하필 자리하필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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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봐 나이스 투월 솔저 오른쪽 오른쪽 솔저 필라필 솔저 필라필 솔저 필라필 아 일어나 임마 솔저 필라필 오른거 말아야지 오른거만 나이스 솔저 필라필 솔저 필라필 펜지 다운 나이스 메르시장 자리에 뺍니다 아 까비까비 두 중 하나 끄면 죄송합니다 아 내가 뛰어서 못 잡았네 솔저 필라필 아 죽수고싶다 안 내 백업 없어 쓰면 안돼 아이고 아나가 굉장히 아 좋아 아 내가 아까 안 뛰었으면 그래프 가능했는데 괜찮아요 저 방벌 없어요 저 공 거의 나왔어요 저 공 거의 나왔어요 왼쪽 아래 솔저 고에너지 지금 60이에요 60 이거 내꺼 많지 남하영검이나 이거 자리하 이거 자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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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어 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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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빨고기인줄 알았는데 파라로 궁 박네 빼면 빼면 아 아 뺄 수 있어요? 네네 안 죽어 안 죽어 딱 죽으면 저 궁 쓰고 적어서 자리하다가 나 궁 박을게요 왜 궁 독에 뺐으니까 궁 독에 뺐으니까 이거 이거 나 앞에 가서 궁 박을게요 왜요? 라이닝 돌진 박을래요 지금? 파라로 궁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 쏘리 쏘리 아니 자리하세 아이고 우리 자리하 죽었다 메르신 들어왔어 아 미안해 겐지 따와 메르신 메르신 피두깐 메르신 잡아봐 아이고 메르신 쏠저 궁 와 이 쏠저 상대에 3딜이네요 내 실수다 내 실수 3딜의 자리야 원탱이네 아 근데 이거 아 내 실수 아 이거 나 그냥 깜쳐가지고 이거 지금 초월 언제 차야? 초월 안 차면 바꾸고 지금 80범인데 아 80범이면 안 되겠다 나갈 것 같은데 그대로 하죠 자기적으로 아 바꿀까 그대로 하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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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3대 3딜이니까 이거 딜 그냥 넣는 게 낫겠다 3딜이면 나 그냥 메르신 쪽으로 박을게요 아 메르신 구조야 아 밀러 겐지 따 겐지 따 메르신 캐피 메르신 캐피 메르신 캐피 메르신 캐피 메르신 캐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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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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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캐피 자리야 자리 수고요 메르신 다운 나이스 아 나 실수 몇 번 했을 절탈 뻔했네 메뉴는 다 잘하셨어요 서규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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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정수 정수 바꾸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나와 괜찮아요 잘났으니까 잘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삼 3딜을 계속 들어와서 상대가 뭔가 주들끼리 싸운 거 같은데 싸운 거 같은데 왜 왜 3딜을 이번에 자리 하실 번 자리 하셔도 돼요 저 힐러 가능함 루시 한 번 할까? 이번에도.. 할까요? 8회씩 될 것 같은데? 8회씩 나오면 너무 힘들어서.. 그럼 제냐타 제가 할까요? 제가 해도 돼요. 제가 제냐타고 그러면 뭐.. 딜러 되시면.. 제발 솔져 잡아야 될까요? 네네네네 그럼 제가 이번에 디바 할게요. 자리아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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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윈선? 윈선이 혹시.. 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아 할까? 자리아 할까요? 디바 할까요? 둘 다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둘 다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딱히 뭐.. 아까 호그 안 나왔죠? 네 상대히 자리아 원스테잉 디바 너는 오케이 오케이 호그 초반에 보였었는데 초반에.. 초반에 나왔었다가 바로.. 죽고 바로 바꿨죠. 라인 자리아 호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투투였다. 투투였다 상대. 솔져 있고 파르시 서송이 있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라인 호그 라인 호그 자리아가 없었어. 왜 저렇게 왜 싸웠지? 여기.. 그만 써도 싸우는구나. 아마.. 파르시 러비인데.. 정크 런딜이.. 정크 런딜이.. 저거한테 밀려서 그런 거야.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버려. 에이 그렇게 뚫리면은.. 싸우는 사람 많으니까.. 어디 포지션 할까요? 저 그냥 아래에서 먹자 아래에서. 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2층 먹겠습니다. 네네. 라인 님이랑 같이 있어야겠다. 솔져는 2층 자리를 없다가.. 트레이서요. 트레이서 겐지. 이거 2층 잡지마요. 트레이서 겐지. 트레이서 겐지. 탱커는 확인 못했어요. 메르치도 그대로.. 호그.. 호그도 있는 것 같다. 호그 호그. 그래 빠졌고요. 메르치도 있어. 겐지 겐지 겐지. 아나 님.. 어.. 떨어졌네. 트레 뒤로. 트레이서 뒤로. 트레이서 뒤로. 호그 들어왔어요. 얘네 2층. 아니 지하간다. 트레 부저. 트레 오른쪽 들어와요. 겐트 겐트 겐트. 겐트에 메르시. 저 루시 없어서 기동력 딸려요. 호그.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아직 아나 못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뒤쪽으로. 트레이서 왼쪽 뒤쪽으로. 왼쪽 뒤로 왼쪽 뒤로. 흘러들 조심해. 흘러들 조심해요. 뒤쪽으로 도니까. 2층에 많아요. 내려와. 내려와. 거점으로 합류할게요. 트레 왼쪽 뒤에 있으니까 조심. 아나 님 조심. 트레. 트레. 뒤로. 뒤로. 겐지 보자. 겐지 보자. 트레 워킹 빠졌고요. 트레 워킹 빠졌어요. 아 이거 너무 정신없는다고. 아 이거. 아 정신없다 진짜. 내려오라니까. 왜 안내가. 이거 그냥 합류에 있었으면 돼요. 이거 라인 빼고 다른거 넣어줘요. 그리고 루슈로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데나타 저저는 못 사라져. 상대 루슈 없어가지고 그래도. 천천히. 괜찮으니까. 2층 먹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저희가 솔저라서. 아이고 터졌다. 아 깜짝이야. 여기서는. 진짜 깜짝이야. 트레이서. 저희 솔저인데 트레이서. 뭐야. 에이 아이고 보고있어요. 트레 워킹 빠졌고요. 겐지 궁. 트레 한대 트레 한대. 뽕겐지 뽕겐지 뽕겐지. 아 나 들켰다. 뽕겐지 2층. 어 그래도 트레 잘라서 다행이다. 아나 수면집 빠졌고요. 왼쪽으로 하고있어요. 왼쪽으로 하고있어요. 지옥이 나니. 이거들려. 조심조심. 장모양. 장모양 저 혼자있어요. 아 겐지야. 아 겐지야. 고맙지마라. 까비까비까비. 다시 천천히 다시 천천히. 빼요. 아 그래.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 있어요. 호흡 그래 빠졌고요. 우리 하나 끌렸고. 살릴 수 있어요. 아이고 겐지. 우리가 약간 이거 대퇴를 못한다. 잘하다고. 아 이거 호호호호호. 와. 하나하나 잘라야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하나 잘리면 안되면. 자 죽어요. 아. 이거 뺏다가죠. 뺏다가 저거 주고. 뒤에서 막죠. 이거 맥크리 잘하시는 분 있어요? 아. 맥. 맥 없어도. 맥크리. 맥 없어도. 맥 잘하시는 분 없으면. 딴거 해야죠. 아니면 4템서. 나 힐 좀 나 힐 좀 나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이거 4템하면 1커버 안될걸요. 이제 아나. 이거. 일단 해야돼. 일단 해야돼. 그냥 해야돼.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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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라인이 너무 빨리 가지 말고. 한턱이 있으면 멍 away. 헛願い 오갔어요. Five will be outraged. many of her reco machinery. 籠까지 갖는 secured gallery and bothered 서비스스스타elas 입 Yellow 커팔르 flare pieceわ tl cred time. 너무 맛있는 거 일ens quiet. 너무 많이 differently. 힐 teenth. 그럼 엔칠 tierra. 어차피 또 상관 없어. 힐치巻 없어 어피. 힐치巻 없어 어차피. 힐 Randy Greste truck 월나 트레 트레. 트레 암울. 오케이 오케이. 차례 하니 조심. 차례 아빠한테 낀 thì reach. 스펙ules 커 주세요. 가 Serge ice will do Frai interess 발아 파이idente한테. 어차피 트레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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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울 자리안이 조심 트레 뒤에 트레 안쪽 들어갔어요 트레 개피 트레 개피 자리안이 뒤로와요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공각 조심 호그 오른쪽 그대로 어 잠깐만x3 호그에 빠졌고 파라파라파라 파르시파르시 조심 멜리시 다이피 멜리시 다운 오케 파랫다운 아나 밀어줄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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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로 호그에 빠졌고요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펄스 펄스 오케오케오케 펄스님 뒤로 다시 나 구기 등 거의 다왔어요 로드 로 궁실도 아니라 어 다치였네 자인이요 이거 윈서 뻥 줘도 돼 윈서 뻥이나요 지금 진짜로 네 윈서 뻥이나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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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빼고 리퍼 트레 빼고 리퍼 트레 빼고 리퍼 리퍼하나 차라리 리퍼가 나네 공각 나오면 박을게요 리퍼 파라 휘둘릴 일은 없어 오 그래 빠졌고요 파라 공각 조심 아 나 간다 나 간다 파르시 위에 파르시 머리 위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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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그래 빠졌구요 공 박았어 공 박았어 공 박았어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안 왔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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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호그 살았어요 파라 궁각 파라 궁각 호그 보고 있어요 파라만 피 파라 괴 피 파라 안돼 파라 컷 호그 필살 리퍼 조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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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나이스 어깨 또 샷 저기 자리아 궁 있으니까 흩어져요 저희 흩어져 흩어져 자리아하고 파라 궁 들어올거에요 상대 아 이거 실드 자리아 실드 빠졌고 왼쪽으로 오는거 조심하시고 아 다클렸다 이거 이거 빼야되요 빼야되요 괜찮아 괜찮아 약간 흩어져 있죠 도망가야 들어오면 도망가자 도망가자 자리아 궁각 조심 어이구 어이구 감사감사 이거 앞에서 한번 막아야되거든요 예 앞에서 이거 한번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2층 리퍼 내려왔고 리퍼 망경아 빠졌어요 자리아게 피 자리아게 피 자리아게 피 우리 아나님 우리 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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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다가 뺏다가 저희 라인님밖에 없어요 어그로 어그로 뺏다 제가 비워볼게요 자리아 호그 자리아 호그 저한테 어그로 어그로 좀 썰려있거든요 고고전에 이제 가요 메리스 날라갑니다 아나 수면 팀 빠졌고 리퍼 뽕 리퍼 뽕 자리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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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까비까비까비 시간 저희가 많아요 앞에서 툴림부추고에는 엄청 잘만 갔어요 1분 30초 차이며 많이 나죠 최근에 선수비 정크래 타세요 정크래 이거 겐트나우면 좋아 좋아 겐트나우면 오히려 정크로 발길 수 있어서 아 그리고 2가 바로 파라데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내가 디바를 할게 1분 20초라서 파라.. 내가 디바하고 로드옥을 다시 하고 제가요? 네네 아무나 아무나 원힐 갈까? 원힐.. 아 이거 파라 뜨면 원힐이 더 힘들텐데 시멘트 갈까 시멘트랑 원힐 할거면 솔져 해야죠 시멘 말고 그냥 안전하게 이대로 합시다 내가 계속 메르신이 일부러 위에다가 시프트 탈테니까 오세요 위로 나 잘 봐야돼 일부러 위에다가 나 나를거니까 자 막아 봅시다 4 3 2 1 디바 호그 자리야 디바 호그 자리야 디바 호그 자리야 잠깐 후방에 있어야 돼요 일단 라인 없어요 상대 라인 없고 오케이 바랍니다 입구에 좀 하고 디바 호그 자리야예요 이거 겐지인데 파라 아니에요 파라 아니에요 아냐 겐지 2층 겐지 2층 겐지 내려갔고 점수 떨궜고 점수 떨궜고 팀이랑 같이 있어야 겠다 조조하고 있는 아냐 빠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방금 120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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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끌렸다 아이고 아 괜지 피일 아 까두 2층 호그 계단 호그 계단 호그 계단 우리 팀 계단 나이스 나이스 내리지다 이거 2층 2층 백업 2층 백업 호그 계피 호그 진짜 계피 아 나 뒤졌어 이거 살려야돼 살려야돼 아 자 라인 반복 깨져요 라인 반복 깨져요 오케이 호그 다운 자리야 계피 자리야 계피 아 아나 케어 안다 총 하나 컷 그냥 자리야 하시지 제가 샌드컷이 안되는데 아 까비 까비 아 아 다시 다 그사람 뒤에서 막죠 이거 어차피 한번만 막으면 돼요 추가시간이라서 북모와서 한탄막자 한탐 한명 자르면 바로 들어가면 되고 상대에 라인 없으니까 저 그냥 코 앞에서 막죠 자리야 잡폭만 조심하세요 자리야의 잡폭 라인은 방패 들어주세요 한명 끌어볼게요 앞에서만 한게 나을거 같은데 앞에서만 한게 하지말고 리스토가 정크도 있으니까 통하나 이것도 없네 자리야 궁 조심 자리야 궁 조심 겐지 2층 올라가요 자리야 반피 자리야 반피 겐지 궁 자리야 반피 겐지 컷 저 앞에 봐주셔야 돼요 로드 컷 나이스 못 뺐다 아비 됐어 뒤로 빼 뒤로 빼 한명 뒤로 빼 한명 뒤로 빼 적팀 엔지라 도망가 도망가 사라 나왔다 파라 겐지 빼고 아닌데 겐지 파라 그대로 겐지 파라 저거 호그 뺐어요 투탱 호그 뺐구나 거의 겐지 반피 아 엘파차 안차네 어피어피어피어 어 덮어 뒤로 덮어 뒤에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샷 어 굿샷 나이스 쟤네가 떨어졌어 예 애들이 떨어졌어 타이어 때문에 2분 50초? 3대 4 공수 변경 응 좋아좋아 이건 50초 호그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하사님 안 그래도 호그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라인을 좀 못하는데 자리아는 어때요 자리아? 아 제가 아나나 아 힐러도 가능하니까 힐러를 통해 팽이나 딜하세요 음 제가 라인하죠 그러면 제가 딜러하죠 상관없어 33% 라인 결정적인 순간에 꺼낸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믿습니다 공격 시작까지 고! 슛놈을 살려보자고! 갑시다. 가보죠. 갑시다. 어이구 우리 한명 잔다. 심해 심해 심해. 심해 심해 심해. 어 저희 윈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나 삭제해드리기. 메이 메이 심해 메이. A에서 막을라 간다 얘들. 심해 짤. 심해 짤. 심해 짤. 오케이 오케이. 라인 돌진 빠졌어요. 저거 우리. 아 나 죽었다. 나이스. 이거 들어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짤 왔어요. 5대4. 라인 탱커님들 보이시봐야지. 빨리 들어가라니까? 들어왔어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라인 끝. 라인 로 라인 로 라인 다이 피. 오케이 라인 브리쳤고. 나이스. 라인 로. 나이스. 메이 개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메이 시프트 빠졌고. 저거 뒤에 합류하는 거 먼저 자르세요.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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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 다시했다. 승에 온다. 승에 반티. 심했잖아요. 나이스. 헤레 gegnazză 안 깔았죠. 아직 못kal았어. 쟤네 없을кая 그거야. 니 다 따라 1개 다지. 아 나. 또 하나 내가 맞 nutritional. 나 잘하러 바깥세. 어어 메이메이 메이가 쏜다 리퍼있어요 리퍼 조심 오케이 호그다 빠졌고 2층 올라갔어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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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3딜이다 리퍼 솔저 메이 리퍼 솔저 메이 아나 원이 저거 아나만 자르면 끝나겠네요 나노겐지 아나 먼저 자르면 게임 끝남 솔저 궁 없거든요 솔저 금방 뽑아서 리퍼 내려왔어요 메이도 내려왔다 사내려왔어 메이 힐 메이 힐 메이뿐있나 본데 조신조신 이속이속 오케이 오케이 라인 둘팀 빠졌고 라인따운 라인따운 호그오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뒤에 뭐야 뒤에 리퍼있어 이거 이거 왜 라인님 쪼라 쪼면 안돼 쪼면 안돼 화물해 화물이 아나 뒤에 하나랑 저간아 아나야 아나야 아나 아나다워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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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오그오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가죠 화물에 붙는걸 제가 미칠게요 비트쓰고 아나랑 비트쓰고 아나랑 라인따운 나이스 피자 한 번도 못고 리퍼 망령어 빠졌고 호그 랩 아 저 끌렸어요 호모 1피 메이반피 메이따 라이트컷 이겼다 이겼다 리퍼 리퍼 리퍼다 오케 나이스 누가 하셨어요 예 와 쫄깃한 게임 처음이다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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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재미있지 3분의 1 기를 3분의 1의 기적 역시 어휴 과분한 사치군 자리아는 안하겠다 자리아 에너지 너무 못 채운다 나 오오오 와오 에임 왔다갔다 하는거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